주택가 인쇄공장에서 대형 상점, 아파트까지 최근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오를 겨냥한 러시아의 공습이 날로 격화되고 있습니다.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방공망 지원과 더불어 서방의 무기를 활용해 러시아 유도탄 발사기지를 대형 공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가장 먼저 찬성 의견을 내놨습니다. 다만 민간시설이나 우크라이나 공격과 무관한 군사시설 공격은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. 같은 날 나토에서는 서방지원 무기의 사용 제한 해제를 촉구하는 성명이 채택됐습니다. 이런 분위기 속에 우크라이나 파병론까지 다시 고개를 들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싸늘한 경고를 날렸습니다. 전쟁에 직접 개입할 경우 심각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. 외국인들, 특히 유럽, 특히 많은 국민들에게 의견을 내놨습니다. 아직까지는 이 문제에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이 신중한 입장이고 독일 등도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주요 전선에서 계속 밀리면서 러시아 본토 공격을 놓고 서방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SBS 김경희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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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경희입니다.